서울시가 장애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장애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이룸통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의 자금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입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addressed